3년의 약속, 예수님 제자들과 약속하셨습니다. 예수님, 저희를 떠나시면 정말 돌아오실 건가요? 꼭 돌아올 겁니다. 여러분을 혼자 버려두지 않을 겁니다. 정말이죠? 그럼 약속해 주세요.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키겠지요? 당연하죠. 저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입니다. 좋습니다. 그런데 아버지께서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내가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. 정말요? 하나님과 예수님께서요?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겠지요. 내가 들려주는 이 말은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. 그럼 저희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누구에게 배워요?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, 곧 그 협조자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. 뿐만 아니라 내가 한 말을 모두 기억나게 해주실 겁니다. 예수님, 그래도 걱정입니다. 우리끼리 잘할 수 있을까요? 내 평화를 주고 갑니다. 내가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니 걱정 마세요. 내가 떠났다가 다시 오겠다고 했지요? 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?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훌륭하신 분이니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겁니다.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.